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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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작권 주장하지 그러니까 자기 첫 창작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갖고 나머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카피래프트 협회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골치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 책을 내게 되면 소장처 허가 얻어야죠 또 사진작가 허가 얻어야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찍은 것 싫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귀찮아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사진인데 사진작가가 찍은 좋은 사진을 보면 내 글하고 안 맞죠 편집자도 그러고 내가 봐도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사진작가에게 한번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물어봤어요 왜 내가 당신 사진 좋은 것보다 내 사진을 써야지 맞냐 그랬더니 그게 당연한 거래요 화가로 치면 카메라는 붓일 따름이래요 그러니까 동양화가가 붓을 가지고 그림 그릴 적에 그 사람의 개성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붓이 만드는 거 아닌 거하고 똑같이 카메라도 그렇대요 야 그러면 과연 그럴까 하여튼 원리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나타난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어디에서 시험에 또 내 문화유산 답사기가 시험에 나왔는데 전에 한번 요즘에 참고서에 참고서에 지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오지선다형으로 여기에서 필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하고 오지 나오면 답을 내가 답을 내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비 꽈놨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오늘 시험 보고 나와서 두 사람이 이거다 저거다 하고 싸우는데 난 그것도 저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도 쓴 얘기를 또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로 새겨 들으신다면 제가 전공이 건축은 아닙니다 회화사가 전공인데 답사기를 쓰면 거의 대부분이 건축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시대 한 민족이 남긴 문화적 자체는 건축으로 남습니다 100% 건축으로 남아요 르네상스 시대 문화를 본다고 했을 적에 로마 피렌체에 갔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가서 눈에 보는 것은 건축이고 그다음에 보는 건 박물관 가서 미술 작품 보는 걸로 끝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문학이나 사상이나 경제 정치 인물 그건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한 시대 한 민족의 문화는 건축이라는 나무에 미술이라는 꽃으로 이해할 뿐이고 그 나무와 꽃을 키웠던 뿌리가 됐던 사상과 사회와 문화 인물들은 다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한 문화 관광으로 가서 만나는 그 건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유적을 답사하던 관광을 가 가지고서 느끼는 것의 핵심이 될 수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더 좀 문학적으로 서술하자면 그러한 나무를 키워내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무수한 잎이겠죠 그게 아마 민속이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에브리데이 라이프 에브리바디의 에브리데이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힘이 돼 가지고 이파랑시 작용을 해서 나무도 크고 꽃도 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의 유형을 나누자고 그러면 서양의 경우든 동양의 경우든 우리나라 경우든 아주 뻔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궁궐건축이죠 그 궁궐건축은 지배자인 왕이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계급적 관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 궁궐일 수뿐이 없습니다 왕궁일 수뿐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이 살고 있고 정부청사가 있는 건물이 과연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후손들이 기르는 바가 우리가 경복궁 기르듯이 기르는 바가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궁궐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궁궐로 남아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상국에 고구려 신라 백자 궁궐 남은 거 하나도 없죠 고려 궁궐 개성 만월 때 불타버리고 없죠 그리고 서울에 경복궁하고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궁궐의 건물은 그걸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동양의 독특한 제2공간으로 종묘하고 사직이 이렇게 붙어있죠 궁궐 건축 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거가 종교 건축인데 우리가 보는 무수한 사찰들 근대 유산으로 오면 명동 성당 같은 것도 꼽아지겠죠 종교 건축입니다 그다음에 관하 건축인데 이 관하 건축이 서양에 가서 보면 웬만한 도시는 근세 이후에 시청앞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앞 광장으로 해서 유럽에 있는 이름 있는 도시들은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관하 건물이 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광장 문화하고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관하 건물이 온전히 남아있는 게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일제의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재소를 만들고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만드는 것을 신시가지로 형성을 하면서 종래에 있었던 관하 건물들이 쓸모가 없는 건물이 되니까 그것을 학교로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목조건축이라고 하는 거가 아무리 잘 지어도 사람 3년만 안 살면 다 폐가 되고 쓰러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목조건축 보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도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거가 보존인 것으로 생각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가 목조건축이 망해가는 아주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나라 정자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게 진주 촉성루일 거예요 그 촉성루는 지금 가도 아마 사람이 한 100명은 앉아서 청바지로 비비고 그래서 윤이 까맣게 이렇게 잘 길들어 있을 거예요 관하 건물들이 그렇게 되고 또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330개일 겁니다 330개의 요즘 현이 있었는데 군현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용도로 쓰다가 8.15 해방 이후에 대개 그 자리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들어서버립니다 연풍초등학교는 연풍관하에 있고 고부초등학교 고부관하에 있고 거제중학교 거제관하에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앞장서서서는 문화재를 그렇게 파괴해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청장 시절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지리학자 역사학자 건축자 하는 사람들을 팀을 꾸려가지고 복원이 가능한 300개 북한까지 합쳐서입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데 보면 관하만 있는 곳 있고 객사만 있는 곳 있고 또 둘이 같이 남아 있는 경우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띄엄띄엄 있고 향교는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오늘날도 제사를 석전제에 지내고 하니까 향교들은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지방 유림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섯 군데 부여에 있는 홍산관하 고창에 있는 무장관하 거제관하 나주목관하 제주목사관하 또 하나가 어딘가 아무튼 거기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복원을 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재임 시절에 한 일은 땅 사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사유지가 돼버리니까 복원을 하려면 그거를 땅 사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사놓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수많은 사극을 찍어도 제대로 된 관하는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세트에서 그렇게들 찍어가는 거고 또 유럽에 가면 연륜 있는 도시를 보면 한없이 부러운 거가 우리에게는 그게 잘라져버렸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다음엔 학교 건물이 있죠 그 학교 건물은 우리는 서원하고 향교가 있고 그다음에 저택인데 귀족들 양반들의 건물이 건축이 있고 일반 서민들의 건축이 있어서 우리가 민속촌으로 나간읍성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민속촌 등과 하고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성김씨 종가대기나 하회에 있는 양반집들 보는 거 그것이 저택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이렇게 답사를 가면 관악 건물이 없고 광장이 없으니까 그 시대의 역사 채취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절감만 돌아다니게 돼 버립니다 아니면 폐사지에 가서 빈 석등이나 석탑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 건축은 그 나라의 개성들을 갖고 가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연의 형태가 자연의 구조가 다른 나라하고 독특하게 다른 게 산에 산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70%가 산이니까요 이 사진은 이 ppt는 작년에 라크마에서 한국실 개관 기념 강연을 할 적에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위치하고 이거를 설명해 주느냐고 먼저 프로로그로 했던 슬라이드인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도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우리나라 영토가 좁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구려 고조선 만주에서 뛰던 때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바드 대학의 라이샤아 교수가 동양사 교수 주일 미국 대사를 오랫동안 하셨죠 그분이 쓴 이스트에이시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개정판이 나와 가지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이스트에이시아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는 이스트에이시아란 한자 문화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대만, 월남, 몽고, 티베트 이것이 이스트에이시아의 한 문화권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교수들하고 챕터를 낳았는데 한국 편은 라이샤아가 직접 썼어요 그 첫 문장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 문장을 거의 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들에게 한국은 대단히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영토가 좁은 것을 강조해서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의 크기라고 말하곤 한다 나 그거 영어로 얘기하는데 미네소타의 액센트가 소에 있는 것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게 미네소타인지 미네소타인지 뭐 했는데 하여튼 소에 있대요 아무튼 하여튼 액센트 틀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22만 평방킬로미터에 7천만 인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럽의 보통 나라보다 약간 좁은 면적의 약간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은 중국과 붙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이 이스트에이셔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문화의 내용과 역할을 보면 한국은 미네소타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맞다 한국은 절대로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내가 얘기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 허풍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마침 라이 샤워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고마운 이야기고 거기에서 컴플렉스를 또 우리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컴플렉스의 하나를 씻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용구로 생각했고 언젠가는 내 답사기에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기회 있을 적에 꼭 전달을 해주곤 하니까요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강연을 했습니다마는 한국 미술사 강의 책을 내고 그 서문에다가 제가 쓴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라고 강요하듯이 갖고 있었던 그 개념은 이제 없애버려야 됐고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한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가 지구 전체지만 그 옛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는 동아시아의 일국으로서 우리가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 동아시아 문화 전체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에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오지 우리 것만 연구해서 이게 우리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면 서양 사람이 대부분 중국은 안 그렇고 일본은 안 그러냐고 그럽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변별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의 특수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열등의식 비슷하게 들어온 것에 가장 큰 것은 뭐 좀 했다고 하면 다 중국에서 왔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한글이나 뭐 이런 거 몇 개만 있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갖다 쓰고 또 조공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존심 상할 수뿐이 없죠 그런데 그게 과연 자존심 상할 일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또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못 얘기하면 금방 사대주의라고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 말을 잘못했을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뜯어갖고 가서 요새 얼굴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잘못 뭐라고 하면 금방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민수사 강의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16세기 르네상스는 어떤 사과가 써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베네치아로 갔다가 독일의 뒤로가 가져가고 네델란드 지역으로 가서 프랑스 스페인 영국으로 간 것이 르네상스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네델란드와 독일의 르네상스가 이탈리아를 모방했다고 해서 깎아내리는 것을 난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오리지널리티를 깎아내리는 것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르네상스 문화에 동참을 함으로써 유럽의 문화가 풍성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고려사람마저 청자를 못 만들었으면 세계 청자의 역사는 중국 청자의 역사 하나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 라이샤아가 얘기한 것처럼 동아시아 문화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당당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문화적 주주국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몇 퍼센트인가는 종목에 따라서 따로 계산을 해서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특징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되도록이면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것만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지면서 그게 부족하니까 괜히 제풀의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혐의가 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벗어던질 때가 됐어요 저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남들은 안 갖고 있고 우리만 순수하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영국까지는 아니어도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더니 두 개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온돌이고 자랑스럽죠 남쪽 지방의 대청마루하고 대청과 북쪽에서 있었던 온돌이 중부에서 만나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전형적인 주거공간으로 1자집, 기억자집, 디귿자집이 다 그렇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건 우리 영하 20도에서 영상 35도까지를 오르내리는 그거를 견디는 우리 자연조건 속에서 생겨진 독특한 주거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히팅이라고 하는 것에 온도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동안 벽난로라고 하는 거 벽에다 놓고 불 때니까 그냥 그걸로 열 다 나가버렸지 우리처럼 전체를 불꼬래로 해서 다 돌려갖고 이렇게 내놓는 거는 모르다가 이제 이제 배워가고 있죠 온돌 참 대단한 거죠 그거 말고 내가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거로 하나 있다면 요강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자랑스러운 것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니라 제가 공직에 있을 적에 강릉 단호제를 유네스코 세계 무형 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굉장히 애 먹었어요 애 먹은 이유가 중국이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단호의 오리지널러티가 중국에 있는데 한국도 아니고 강릉의 단호제가 세계 무형 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서는 그쪽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왔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이제 맞짱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회원국가에 있는 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대항할까요? 한국이 지금 뭐 케이팝이 가서는 루블 박물관 앞에 대목까지 일으키고 하는 그 민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나라는 뭐 덜컹거리고 맨날 사건 사고 이상한 것만 놔도 민은 하여튼 자기 일을 해오는데 동국대학교에 있는 임돈이 교수나 관동대학에 있는 황루시 이런 무속, 민속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해 이런 학자들하고 대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논쟁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단호는 너희들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 그런데 단호나 추석이나 대보름이라고 하는 축제가 생긴 것은 쌀농사와 보리농사를 짓는 농경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가지고 그 시점에 대보름 때는 이제 다 같이 농안기를 지나서 일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신고식 같은 것이고 그리고 단호는 보리농사가 이제 추수 들어가기 직전에 한 호흡 쉬는 때고 추석은 쌀배기 바로 직전에 한 일주일간 햇볕 속에서 있기를 기다리는 그때이기 때문에 농부들의 일꾼들의 신체 리듬이나 그때 잠깐 쉬었다가 또 일해가고 있는 리듬 속에 그거를 축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대보름 단호 추석이라고 하는 그 축제를 갖고 있고 그거를 중국에서 단호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줘서 우리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벤치마크에서 우리 걸로 한 거는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된 단호가 남쪽은 추석이고 북쪽은 단호가 센 이유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추석 축제 안 합니다 단호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해서 범일국사라고 하는 스님이 대관령 산신령이 돼서 매년 단호 때면 그분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일주일 닷새 일주일 걸쳐서 큰 장이 서가지고서 1100년 동안 한 해도 걸러지 않고 축제로 해온 이것이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라고 불리는 무형 유산으로 가치가 없다면 오리지널러티가 중국에 있어서 이거를 인정을 유네스코어가 못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중세에서 근세로 오는 유럽의 기독교 그레고리안 찬트를 비롯해가지고 기독교 관계에서 들어오는 무형 유산은 이스라엘 것만 해야지 너희들 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게 오리진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형성하면서 어떻게 써왔는가 하는 것이 문화의 내용인 것인데 그거 하나 처음에 시작한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요 등재됐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한 거가 글로벌한 관점 속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이 종례하던 습관대로 우리가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단군조성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찍어 발라서 했으면 그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주변부 문화에서 살아서 갖고 있었던 왜소함이나 찌들렸던 것은 이제는 다 깨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문화 수익국이 아니라 공급국이 됐잖아요 유럽까지 갔잖아요 이게 지금 공급하는 거가 한류가 흘러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번 문화유산 답사기 유권을 쓰면서 틈틈이 나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문화적 프라이드를 갖고 싶었는데 속으로는 항상 문화적 컴플렉스가 한쪽에 있었던 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가 나는 이렇게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간혹 집어넣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종래 우리가 인식해왔던 문화사적인 인식에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강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다음 경복궁을 보면 경복궁이 이랬어요 이 담장 쫙 가는 거가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삼청동 올라가는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선원전이고 저쪽에 경회루가 보이고 이쪽에 근정전이 보이고 인왕산 자락이 이렇게 쭉 펼쳐있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그땐 저렇게 없었어요 죄다 장작해서 떼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 경복궁이 결국은 조선총독부가 들어오면서 망가져가지고 93년부터 문민정부가 생겨가지고 생겨가지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는 계획에 마지막 20년 계획의 마지막 작업이 광화문 복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아무계가 청장되면서 박정희 현판 뛰려고서는 광화문 헐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영삼 정부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해왔던 건 마지막에 집행했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당시 내가 미워서도 그랬겠지만 언론하고 참여정부하고 워낙 각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정부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허트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던 중에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러죠 지들이 일방적으로 매체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공격했지만 나도 어느 땐가 나의 공무원 답사기 써가지고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딱 써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명예 회복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신문은 다 잊어버렸지만 내 책은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길 거예요 그때 아무리 공격해도 결국은 내가 진실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긴다는 배짱 속에서 절대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래 해봐라 그러니까 또 맷집이 좋다고 또 신문에 놨더라고 그렇게 해서 옛날 경복궁의 25% 복원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 소주방 대장금이 금마는 소주방을 복원을 했어야 돼요 또 관광객들 한류와 관계됐을 적에 소주방을 복원을 했어야 되고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주방이 없던 자리가 오래된 오니까 거기에 소나무 다섯 그루가 있는데 무지하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 솔밭이 소주방 자리에 있는 소나무 다섯 그루가 어느 정원보다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화재 복원할 때 보면 항상 나무가 건물한테 져서 그냥 그 자리에 집터에 나무 있으면 무조건 배버리거나 옮기는데 그 소나무가 위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옆으로 휜 게 굉장히 멋있는데 이걸 옮기려면 이걸 다 쳐버려야 돼요 팔 잘라야 되고 다리 잘라야 되고 허리 쳐야 되고 해놓으니까 그 소나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문화재 연구소 건축문화재실에 너희들 이거 살리면서 짓는 방법으로 복원 계획을 갖고 와라 이거 베어버리고 여기다가 소주방 복원해 놓으면 빈 집에 사람 또 들어가지 못하고 해가지고서 경복궁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건물이 수태한 거예요 완 오브 댐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더 아름다운 걸 더 쓰기 좋은데 이거를 베어버리고 집을 짓는다면 난 차라리 복원 안 하고 이거를 그냥 보존해 놓겠다 그래서 복원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갔더니 소주방 이제 복원한대요 청장고만 뒀으니까 이제 그거 베어버리고 옮겨놓고서는 집질 모양인데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어떤 것을 복원해갖고 보존할 때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가지고 그건 당장 오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몇백 년 동안 없었던 집을 지금 앉은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사원이라든지 기획예산처나 그런 데에서 인정을 해야죠 빈터에다가 기와집을 지을 적이면 팍팍 싸면 되지만은 거기에 소나무 놔놓은 상태에서 이 집을 질려고 그러면은 인건비에서부터 장비 들어가는 거가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가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귀신들이 하겠어요 맨날 앉아가지고서는 맨날 일괄적으로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경복궁은 이제 언제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광화문 복원된 상태 그리고 광화문과 흑뇌문 사이에 양쪽에 벽을 쳐놓은 거 거기까지 해놓은 것이 25% 된 것이고 이제는 현재의 상태 속에서 근정전을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경복궁 답사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여기 광화문하고 흑뇌문 사이에 이 담장 처해 있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쪽 고공광물관으로 가는 거가 끊겨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광화문에서부터 근정전으로 세 문을 해서 들어가는 데에 처음에 이렇게 넓게 펼쳐졌다가 들어가면서 좁아지고 어구가 흘러가면서 금천이 흘러가면서 그다음에 근정문으로 들어가서 근정전 가는 거에는 그 리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공직에 있을 적에 대통령한테 요담에 어떤 외국에 국빈이 오면 외국에서 국빈이 오면 무조건 그 사람이 우리 국빈이 가면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비장한 거가 아니고 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의 박물관하고 왕궁을 박물합니다 그건 그들이 불문율처럼 되는 예의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에 익숙치 않은 의전팀들이 그 사람들하고 의전을 마칠 때 보면 그쪽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거가 박물관 가는 날짜하고 고군 가는 날짜하고 그것을 넣어놓고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어느 나라 대통령 올 적에 저 광화문부터 끌고 들어와서 근정문 해서 청와대로 한번 데리고 들어가서 이게 우리 왕궁의 전통을 이어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한번 폼을 잡아도 그게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도하려고 했더니 경호실이 반대 어마어마한 그 경호의 양이 얼마가 되냐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 왔을 적에 일로 안 오고 저쪽 민속박물관 있는 쪽으로 와서 지복제 앞에서 청소년들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갔었어요 그때 원자바오 총리를 그쪽으로 모신 이유는 경복궁 안에서 그 당시 청나라 풍이라고 하는 풍으로 지은 건물이 그 지복제 건물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갔다가 한국식 한옥 보면 반갑듯이 그들에게 그거를 보여줬더니 그때 왔던 중국 팀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가 그 건청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단청하지 않고 생목으로 저렇게 돼 있는 거가 한국의 전통이냐고 정말 아름답다고 중국은 전부 짜장면집 빨간색 그걸 다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들 보고 중국식 건물로 우리도 이렇게 서재를 지어가지고 고종황제가 여기서 국비를 맞았다 이 얘기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그들이 감동하는 것은 명성황호와 고종황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그 건청궁 일반 양반집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든 그 집에서 더 감동을 받아요 그게 문화적인 편차에서부터 중국과 우리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문화의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음 근정전의 박석 문제는 나의 문화유산 답석이 유권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그건 구책으로 하고 박석이 울퉁불퉁하다고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복궁 소장 얘기대로 비월 적에 물길이 여러 갈래로 이 자기 골 찾아서 가고 있는 모습은 한 번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방송을 한 번 해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언제 하여튼 폭우가 쏟아질 적에 아니면 장대비가 내릴 적에 그때 경복궁 가서 근정전 이 아래 동남쪽 모서리에서 한 번 잘 보십시오 근정전의 월대 박석 있는데 저 밑에까지 쫙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근정전 이 아래쪽하고 저 위쪽하고 높이 차이가 70cm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빤빤하면 잘 안 보일 그 바닥 면적이 이렇게 살짝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우리가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됐을 적엔 옆에 있는 회랑이 그게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겠어요 집은 그렇게 못 짓죠 그래서 회랑을 한 번 보세요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꺾어 올라갔죠 양쪽이 보이나? 안 보이면 책을 사서 보시면 다음 거 봅시다 이게 창덕궁에 있는 인정전 박석이에요 처음에 일제강점 때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여기에 이왕가들이 여기서 있었고 해서 여기를 잔디밭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으로 만들어 있던 거를 70년대 복원을 하면서 박석을 깔아야 되는데 그때는 박석 광산이 어딨는지도 몰랐고 또 박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현대적으로 박석 거꾸로 가보세요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것보다 다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멋이 없죠 더군다나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경복궁 가면 선글라스 쓰지 않고는 못 갑니다 눈부셔서 그런데 근정전이나 종묘월대에서는 그 빛깔이 회색이고 검은색인데다가 남반사 시켜주기 때문에 절대 선글라스 없어도 거기는 눈이 편안합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번화 튀김으로 해서 맨질맨질하게 해놓으면 가관이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석 자체가 갖고 있는 천연 페이브먼트 포장제로서의 그 멋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이랬는데 이제는 찾았으니까 언제고 어도를 빼고 나서는 옆에 거는 보수하겠죠 다음 아 이게 천록이라고 하는 이 짐승 4마리가 그 어구를 지키고 있는데 그게 저 태조 이성계 때 조각이에요 조선 초기에 이렇게 멋있는 조각이 그 4마리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궁궐에다가 저렇게 혓바닥을 내밀고서는 암스트롱 아인슈타인 메롱 하듯이 그냥 혓바닥을 싹 내밀어요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유머감각 중국 자금선가 봐요 혓바닥을 어디 내밀고 죄다 그냥 인상 쓰고 있고 오면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조각을 해놓죠 그 친숙함과 편안함 특유의 유머감각 그거가 이 디테일 곳곳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음 경혜루도 경혜루를 얘기하면서 독자가 쓴 편지나 독후감이나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면 나도 글 쓰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경혜루를 본래 여기는 연못이었어요 처음 지었을 적에 그랬다가 장마에 그 연못이 뭉개졌어요 그래서 태종대왕이 박자청이라고 하는 노비 출신의 토목 건축가에게 경혜루를 복원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박자청이 워낙에 일의 추진력도 높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잘해서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 문묘 그거를 그냥 1년 만에 지었는데 개성에 있는 것보다 더 멋있었어요 개성 성균관보다 훨씬 멋있죠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성균관이 그래서 이거를 해놨더니 이 경혜루 저 누각 위에 마루 있잖아요 그 마루가 298평이거든요 다음 거 보세요 298평짜리에요 그런데 이 경혜루에 땅을 파가지고 이충 누각을 지는 것이 설계에서 시공 끝까지 8개월 걸렸어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실록에 나와 있는 게 오늘 명령 받은 날에서 경혜루가 완성돼 가지고서는 태종이 이름을 여러 가지를 지어놓고서는 하나를 고르라고 해서 경혜루라고 하는 걸 택했다 이렇게 딱 써 있는 것까지가 8개월이에요 이 시대에 중장비 다 집어넣고 해도 그러니까 중장비, 인력, 건자재 다 준 테니까 이거 팔아보는데 8개월에 할 수 있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한 것은 다 우리보다 기술이나 뭐가 모자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구람의 경우도 그렇죠 다산정약용이 설계한 수원 화성이 3년이 안 걸렸어요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거기 우리 600m 아직 복원 못하고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는 등재돼 있어도 그때 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을 이용을 해서 더군다나 이런 서울에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고 할 적에 인력 동원하는 거가 전부 농안기에만 동원을 해요 농안기 아닌 때에도 공사는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를 가지고 왔냐면 참 이데올로기의 반전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가 봐요 전부 중들 데려다 시켜놨어요 폐사시켜가지고서는 중들을 천민으로 화해가지고 그들은 농안기도 없이 그냥 앉아서 공사하고 있고 나중에 농안기 될 때에 경기도에서 5천명 충청도에서 5천명씩 오라고 해가지고서는 공사 경회로에 요즘에 하루 3차례인가요 3차례 특별관람 돈 더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요새는 그냥 신청해가지고 마감해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건청군까지를 한 코스로 묶어버렸대요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거진 300평이니까 300명이 올라가도 한 평에 한 명 쓰잖아요 헐렁헐렁해요 기록상으로는 천 명까지 올라가서 파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단 2단 3단으로 돼서 가운데 센터로 해가지고 들세로 달린 문들을 바깥을 맞을 때도 있고 디귿자로만 막아서 쓸 때 공간 분화를 자기 자유자대로 하는데 맨 안에 공간은 위 천장이 한 8미터 정도로 3층 이상 되는 높이 공간으로 팍 터있어가지고 여기서 악을 연주할 때는 아주 환상적인 소리의 울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하는 곳이죠 창덕궁은 내가 답사기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만 쓰고 제대를 해야 되는데 창덕궁 건물은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낯선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가 대조전 앞에 있는 식정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순종황제가 차를 탔잖아요 다임러를 그 3개 지금 4대뿐이 안 남아있는 차를 지금 고궁박물관이 갖고 있잖아요 그때 현대에서 20억 들여가지고서는 고쳐줘가지고 이 창덕궁에서 고궁박물관으로 갈 적에 그거 운전해서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차가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쪽에다가 주문해가지고 만든 거고 고궁박물관 가서 보십시오 차 문짝이 전부 나무예요 거기다가 오치를 해가지고서 그 이화 문장을 집어넣은 거고 다른 것보다도 그 클락션이 얼마나 예쁜가 보세요 본래 하나의 기능이 다음 기능으로 갈 적에는 옮길 적에는 앞시대 형식을 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의 앞시대에 탈 것은 마차잖아요 마차 중에서도 고급마차 고급마차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초기의 자동차입니다 그랬다가 이게 자동차 자체의 형식으로 유선형으로 공기저항 덜 받게 만든 게 오늘날 우리가 타는 자동차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창조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 과정을 겪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최고급마차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가 그건데 그 차를 타니까 캐노피가 생긴 거예요 지금 조선호텔 입구도 새로 짓기 전에 웨스틴 들어오기 전에 조선호텔도 입구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자동차가 일로 들어와가지고서는 저기서 내리고 옆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돌게 해놓으니까 이 앞에 삐져나온 거가 창덕궁에 들어가서는 여기는 형식이 경복궁하고 다르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고 그래서 들어가면 다음 여기에 있는 소파, 샨들리에 그리고 저기 해강 김규진이 그린 벽화 이것들이 아주 근대에 한옥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얼만큼 세련된 문화를 갖고 고급스러움을 유지했는가에 아주 시범을 보이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거는 전통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이 생명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이죠 그게 이어가지 않으면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통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어간다는 데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변한다는 데 있어요 그대로 가는 거가 아니라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가 더 심해요 영어에 비동사, 해부동사 용법 복잡한 거가 하도 많이 써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음의 경우를 보면 한자음 발음하는 한국 사람이 발음하는 거가 당나라, 송나라 때 발음해요 그래서 중국의 고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발음하는 거를 연구한다고 그게 아주 참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는 지들은 마음대로 바꾸는데 남의 거를 옮겨와 갖고 온 거는 바꾸지를 못해요 그건 거기가 바뀌어야 바뀌는 건데 처음에 들어온 거가 절대 안 바뀌는 게 우리 한자음 발음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겁니다 중국말은 우리하고 처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발음했다가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이 뭘 바꿉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바꿀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제사라고 하는 엄청난 가정, 집안에서의 큰 대사가 이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모시는 거 기능 외에 중요한 거가 가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불천이 제사 같은 거 지낼 적에 5대조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14대조 변함없이 그 집안의 지존으로 불천이 제사 안동에서 지낼 적이면 보통 300명씩 이렇게 모이다가 전부 서울로 떠나가고 뭐 또 개중에는 기독교 믿어서 또 절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음력으로 제삿날 잡아가지고 그날 밤 새벽에 자정을 넘겨가지고서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다음 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조상님이 암만 기회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안동에 뼈대에 있는 양반집의 불천이 제사는 기제사가 있는 그 주 앞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지냅니다 옮겨요 제사 날짜를 세상에 제사 날짜를 옮겨요 그러니까 다시 200명이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겁니다 그게 제사의 본래 취지에 제가 종갓집 며느리 종갓집 만며느리협회 사무국장 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장이 되고 그게 미안해가지고 종갓집 만며느리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답사기 거창 편에 나와요 그때 50개 종가 율곡집안 퇴계집안 서해 유성룡집안 하여튼 며느리 아니면 종부 아니면 차종부가 얘기하는데 그 제사에 복잡한 제사 지낼 적에 제수 차리느냐고 복잡한 거 얘기하는데 생고기를 올리지 않고 전부 요리를 해가지고서 올리게 되는 것은 그거는 다 나눠주게 하기 위한 형식입니다 그런데 의성김씨 집안 내 앞 종가는 그냥 생고기를 주는 놓고선 지냅니다 그건 그 집 종부에게 엄청난 파워를 주는 겁니다 저장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느 집안인지 잊어버렸어요 하도 한꺼번에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할배는 전을 없애버렸어요 먹지도 않는 전 하느냐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먹지도 않고서는 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찌개에다 팍 집어넣어서 먹고 하는 거지 이게 뭐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하느냐고 아주 일찍이 그거 없애버려가지고 일이 반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전 안 붙이지 않은 거 그랬더니 또 명문집에서 또 나왔는데 그래서에 우리 제상에는 피자를 올려요 피자를 올리니까 손주들이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끝나면 그거 먹으려고 지금 딱 서가지고서는 이게 이 얘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저는 얘기 안 들었지 자신 있는 집은 그렇게 고쳐가고 우리는 이제 그거 보고 칸님고 해서 벤치마크 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던 집은 죽으나 사나 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 없으면은 그냥 그 제사가 아닌 거지 현대백화점 추석 전날 가보면은 10시에 가도 전이 다 팔렸어요 그렇죠 귀신같이 각 집집마다 귀찮아가지고 전 파는데 이번 추석에 한번 가보세요 전통은 계속 쓰면서 변화를 시켜가는 것이 오히려 전통의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목적원축의 변화 창덕궁의 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낙선제 뒤에 중국식 건물이 있었던 것은 그때 중국이 좋아서라기보다 그 당시에 모던이즘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풍이라고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신식이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였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창덕궁 안에는 이 경복궁하고 달리 경복궁은 아주 정전으로서 오소독서한 것들로 그리고 이 이 개합바람을 들타고 개합바람 탄 거는 저 구석에 지복제 그거 건청궁 만들적에 들어갔으니까 양관이 서고 하는 것도 없어져서 안 보이지만 이 창덕궁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창덕궁을 여러분들 이게 각 건물이 언제 붙어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봐야지 600년 왕조 속에서 그때그때의 변화가 읽혀질 겁니다 다음 안압지라고 하는 곳은 아직까지 내 답사기에 쓰지 않았고 한국미술사강의 이권에 지금 지필을 하는 데는 썼군요 아직 책은 안 나왔지만 내가 이 안압지만 보면 정말 지금은 책임을 느껴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받은 문화재 문화유산 미술사 교육에 조금 원망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안압지에 대해서 아는 바 얘기해 보세요 신라왕이 통일신라왕이 여기서 파티하다 망했다 이거 외에 여러분들 배운 게 있어요 안압지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들은 바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압지 임해전이라고 불려주는 이 공간에 가가지고 무슨 존경심이 일어나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연못이라고 해야 4500평이 되는 연못인데 이거보다 큰 연못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 뭐가 무엇이 안압지가 갖고 있는 가치인가에 대해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설명을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다 줄이고 말씀드리면 안압지는 문무대왕이 통일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 통일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건축으로 표현한 게 월지공 임해전입니다 그게 폐허가 된 다음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안압지라고 불렀을 따름인 거죠 그 지루했고 힘들었던 통일전쟁이 끝나고 나자 그분은 자기가 쓰던 투구를 갖다가 묻어버리고 무장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군사무기 폐기장으로 삼았어요 이제 군사무 나는 폐기하겠다 그리고 그 통일된 새 세상의 기쁨을 정원으로 만든 것이 그게 월지공이었습니다 임해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임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섬과 리아스식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문화가 고전주의이기 때문에 고전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생명은 조화 조화입니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 조화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게 둘이 만나기 때문에 조화입니다 비슷한 거 둘이 만나는 건 조화가 안 돼요 반대되는 게 만나야죠 다보탑하고 석과탑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화를 따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모순된 말 같지만은 진실해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 조화가 일어나요 조화의 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쪽은 직선으로 해서 임해전을 짓고 저쪽으로는 산책하는 코스를 해놔서 지금 개방해가지고 가면 한 시간 산책길이 되는데 중간에 삼신산을 들였기 때문에 다음 거 어디를 봐도 다음 어느 공간도 똑같은 장면은 한 번도 연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시점의 이동은 계속 보이게 돼요 어떤 때는 섬이 보였다가 어떤 때는 저 옆에 정자가 보였다가 이쪽으로 해서 아주 행복한 산책 코스가 됩니다 답사기 유권에 경해로에 물이 얼루 들어와서 어떻게 퍼져나가길래 전체에 썩은 데가 없이 전부 다가 돌아가게 됐는가 하는 것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안압지도 저기 물길이 지금 카브 틀고 돌아오고 있죠 4,500평대는 그 연못이 입속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떨어진 것이 전체가 들어가서 섬을 만나면 옆으로 퍼져가지고 돌아서 이리로 돌아오고 다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안압지 입속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요만한 높이에서 톡 떨어지는 거가 계속 밀어가지고 이게 또 빨라도 안 되죠 입속에서 출속으로 나갈 때에 순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못합니다 강제 순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터를 이 방향으로 돌리고 저 방향으로 돌리고 그거는 아마 전체를 다 돌리려고 보면 자연 서큘레이션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모터 한 20대는 돌려야 될 거래요 그래도 한쪽은 이쪽에서 강하게 나가면 여기는 맥힐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도 또 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황룡사의 사찰 건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데 다음 이런 집인데 이게 불타고 몽골한테 불타고 나서는 다시는 복원되지 않잖아요 황룡사 탑사기 안 썼지 안 썼으니까 얘기해야겠구나 진흥왕이 영토만 늘린 게 아니라 불교도 그렇게 진흥하고 마지막에는 중이 되죠 그 부인도 그 스님이 됐어요 왕비도 여기다가 궁궐을 지으려고 하다가 용이 나와가지고 절에다 도네이션을 해서 그분이 17년 동안 걸려서 습지를 메워가지고 연못을 메우고 난 다음에 담장을 다 두르는 것까지 그쳤어요 그 다음에 진평왕이 그 뒤에 금당을 세 개를 짓고 거기다가 장육존상을 모셨어요 그리고 선덕여왕이 됐는데 한창 통일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작률사가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유학을 몇 년간 했냐면 35년간 하고 왔어요 그때는 유학 가면 대개 30년 그래요 해처로 오지도 못했잖아요 와서 선덕여왕한테 황룡사에다가 구축 목탑을 세워서 신라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 아홉 나라를 상징해버리면 그 나라들이 이 목탑을 보고 감히 신라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덕여왕이 우리 실력으로 그거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백제에서 기술자 데려오면 됩니다 그래갖고 아비지를 비롯해서 데려와서 이거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방 27미터 높이 65미터 상인부까지 82미터짜리 이 집을 지어놓습니다 그래 놓고 1층부터 외적을 상징하는데 1층 안 봐도 뻔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 2층 중국 중화라고 그랬어요 3층 5월 그 당시 남북조 시대라 오나라 월나라 4층은 탐나 그때 탐나는 제주는 백제 조공을 해서 신라하고는 자꾸 맞짱 뜨라고 그랬어요 몇 층까지 했죠? 그 다음은 내가 다 모르는데 그 다음에 예맥 말갈 응유 해서 9층으로 올라가는데 9개의 외적 중에 고구려와 신라가 없어요 삼국의 다툼이 갖고 있었던 민족적 동질성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왜 황용사 9층탑에 신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외적 9개의 고구려와 백제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말한 예맥이 고구려고 응유가 백제일 것이다 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적으로 삼았으면 일본 쓰듯이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몽골한테 불타기 전까지 전부 6번에 걸쳐서 벼락을 맞습니다 이게 거꾸로 한번 보내주실래요? 안 가요? 하죠 이 허허벌판에 82미터 세워놓고 피래침도 없이 벼락이 어디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나와요 삼국유사에 작게 맞은 때는 1년 만에 보수하고 세게 맞을 때는 10년 넘어서 보수하고 그렇게 계속 보수해왔어요 사라진 문화유산 무너진 문화유산을 고치고 보수하고 복원하는 것은 후손된 자의 임무입니다 다음 이게 불타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동안 없었어요 고려시대도 없었고 조선시대는 있는 것도 없애는데 이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이걸 하겠어요 20세기 후반기 국민소득 이제 1000불 넘어서 2000불 이거 하는데 이 집 짓는 거 계산했더니 문화재원구소 보고 계산하고 그랬더니 3500억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21세기 되니까 국민소득이 2만 불에 올랐죠 지금 국가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300조예요 기금까지 다 하면 400조를 1년에 써요 돈을 그까짓 거 3500억 그거 5개년 계획으로 하면 1년에 700억씩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4대강 하는데도 강 하나에 4조 5조 치는데 포클레임 몇 개 안 오면 이거 쓰는 거지 뭐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주는 방패장을 유치하는 바람에 1조라고 하는 돈이 들어왔어요 한수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낼 테니 이거 복원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지을 실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선덕의 왕처럼 물어봐야 돼요 옛날 사람이 한 거 왜 우리가 못하겠냐 하고 경회로 8개월 만에 한 번 어디 가서 지어보라고 그래요 거꾸로 한 번 해보세요 주춧돌이 다 남아있잖아요 65미터짜리 건물이면 아파트 27층짜리에요 27층짜리 건물 세우면서 지하실 안 파고 세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나무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음 이 하중을 어떻게 견딜 겁니까 틀림없이 이거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3500억 공사니까 턴키로 돌아가지고 삼성 대림 현대가 코피 터지게 싸워가지고서는 공사 따갈 거예요 그 세 회사는 문화재 보수팀이 없어가지고 변소하는 번도 진일 없는 팀들이에요 종교하는 마음으로 진거나 아니면 진실로 후손에게 넘겨줄 것을 국가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하겠다라는 자세면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지만 청장실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죽겠는지 그래서 이유를 딴 데서 찾았죠 문화재 연구소 사람들 보고 이 집을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150년에서 300년 된 소나무가 얼만큼 필요한지 계산해 오라고 했더니 4톤 트럭으로 2600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나무가 없어요 광화문하고 남대문 복원하는데 춘향목이라고 불리는 금강송 마지막으로 넣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들보들 배들보뿐만 아니라 들보들 다 카나다에서 사왔어요 그냥 뭐 진다고 하면 되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각한 것을 물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산림청장 조연환 청장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숲 가꾸게 하는데 거기 차출돼서 하이바스군도 이걸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 비슷한 거 가서 그걸 했었어요 그러다 그가 산림청장이 되고 난 문화재청장이 돼서 만나서 또 대전에 있는 같은 건물에 근무했어요 그분한테 답사 다닐 적에 통고산 휴양림이라고 하는 아주 소광리에 울진 소광리에 있는 통고산 휴양림이라고 하는 150만평 금강송 솔밭이 있습니다 대개 80년생 30년생 그중에는 500년 된 것도 있죠 매끄러워 황장목의 산지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뺏어와야겠어서 다음 슬랩 이 건청궁이 빛깔을 보면 일반 한옥하고 달리 뭔가 또랗게 품이 있게 나오죠 이게 마지막으로 전량을 춘향목으로 진 집입니다 고종 황제하고 명성황후가 살았던 집을 마침 2004년에 내가 임명받아서 2008년 나오는 곧 3년 6개월 동안에 이거를 지어서 여기 들어가는 한옥이 암만 안 들어도 한옥으로 질려면 평당 800만 원 듭니다 그냥 일반 집으로 지면 300에도 짓고 500에도 짓는데 한옥은 싸게 져도 800이고 보통 진대면 1200만 원이에요 문화재 복원하는 데는 1500만 원까지 봅니다 이 집은 평당 2500만 원 들었어요 무조건 최고 인력도 인간문화지에서부터 최고로 들어오고 여기 쓰는 무쇠 모든 기화장에서부터 현반 이 시대에 최고 가는 사람들이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다가 쪽마루 팔았던 거 장마루가 맞다 하면 다 뜯어내갖고 다시 해갖고 애초 예산을 오버해서라도 했어요 그 이유가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뿐이 안 돼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10년만 지나면 용서가 안 돼요 에휴 사람들 그때 질 때 좀 제대로 짓지 말이야 그때 돈이 없는 걸 짜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는 문화재에 관한 한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감사에 걸려서 감옥에 관한 한이 있어도 문화재는 제대로 해놓고 나중에 칭찬 듣는 거가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걸리거나 말거나 걸리면 난 대학교수로 가면 된대 내가 모가지 날려고 마음껏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디 하나 위에 들어가 있는 무쇠 들새 하나도 허름한 거 없이 지어놓으니까 액수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다글라스 4 사가지고서 갖다 심어놓으면 세워놓으면 1년도 안 가서 지붕 올리면 기둥에 퍽퍽 금가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온 곳이 다음 여기예요 소광리 난 얘가 누군지 모르고 네이버 쳤더니 이게 탁 떠가지고 나무의 지름은 가슴 높이에서 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즈는 제대로 취한 거예요 이게 이 150만 평을 산림청장 보고 조현환 청장 그거 나한테 문화재 청장 할 적에 산림청 150만 평을 문화재청으로 관리기관시켜 주시오 뭐에 쓰려고 그러면 아 그거 150년 키워가지고 우리 경복궁 복원하고 문화재 복원하는 데 써야겠다고 재원 확보를 해야겠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거 주면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인건비에서 또 재선충이 나오면은 그거 또 어떻게 할 거고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고 150년 후에 문화재청에서 이거 갖다 쓴다고 하는 MOU를 나가고 지금 체결을 합시다 여기다 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이해찬 총리를 증인으로 하고 두 사람이 2155년에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가져간다 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타임 캡슐로 다음 번 다음 봐요 산림청 문화재청 금강성부 업무 계획 2155년 11월 11일 나뭇대기 4개 있는 날 그날 뚜껑 열어라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산림청 사람들이 조금 억울했나 봐요 그 청장이 그렇게 하니까 했지만은 앉은 자리에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금강성 보호비를 세워야겠대 옛날에 금송비라고 해서 여기 있는 소나무를 벤자는 권장 50대의 처함 뭐 이렇게 써붙이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난 금강성 보호비 해놓고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이 150만평의 소나무는 150년 후 후손들이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기르는 것으로 이후 150년간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뵐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한 문장만 써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개막식에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다음 이따만하게 세어놔라 내가 145년만 더 살면은 하고 또 이번 답사기에도 써놨으니까 저거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다 그때까지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야지 저게 지켜지는데 그치? 죽지 않고 하여튼 난 살 거예요 145년 더 살 거예요 다음 이 불국사는 책에 써 있는 건데 한번 감상하죠 참 다음 거 불국사의 이 연지 이거를 복원을 해볼까 하고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청장 시절에 이게 90미터가 이게 연못이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연못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당시 71년에 복원할 적에 여기를 연못으로 만들었을 적에 들어가는 예산과 관람 동선의 문제가 생겨서 그냥 흙으로 해놓고 여태 흙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줄까 했는데 하면은 내가 임기 중에서 임기까지 건청국처럼 하려면 하겠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 나무들에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동선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아휴 후배 중에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그가 하겠지 하고 놔뒀지만 불국사의 파사드는 저게 거꾸로 이렇게 확 비치는 겁니다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우지에 있는 교도인 평동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가 바로 이런 컨셉이거든요 다음 그 지하를 보면은 이건 익산 미륵사의 판축공법 지하인데 불국사가 김대성이 석구람 불국사 동시에 시작했는데 석구람을 완성보고 불국사를 완성 못보고 죽었어요 그 이유는 이 기초에 있어요 3.5미터 파고 거기다 돌을 싹 깐 다음에 판축으로 진흙 놓고 모래 놓고 진흙 놓고 모래 놓고 해서 빗물이 들어가면 옆으로 계속 빼주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판축이 서로 엇갈려서 수백 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있었던 그 공력들입니다 불국사가 쉽지 석구람이 쉽겠어요 다음 그리고 자연과 인공을 좋아하는 이 슬기에서 이 자연석 위에 인공적인 장대석 놓으면은 위에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까요 세멘트로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현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신라사람은 그런 일 없어요 다음 이걸 90미터를 쫓아다니면서 다 팠어요 꽉 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진에도 저게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책에다 뭐라고 썼대요 저 석공의 영웅적인 참을성에 내가 감사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저건 영웅적인 참을성이지 우리는 야가서 저렇게 못합니다 이 모든 명작은 디테일이 아름다운데 불국사의 디테일 연화교라고 하는 거 다음 연꽃을 새겼으니까 연화교죠 우리는 저 이름 지어갖고 문패 갖다 달면 연화교잖아요 저렇게 한 장 한 장이 연잎이잖아요 요새 한번 다시 아 네 낼모레 가는구나 아 내일 모레 불국사 가는데 학생들을 하고 방학하니까 대학원생하고 석구람하고 불국사 가는데 내가 청장 그만두기 전에 저걸 해야지 하고서 연잎 있는 데만 내가 하얗게 딱 왔어요 그래 연잎이 잘 보이게 하려고 옆에 있는 이끼는 놔두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소맷돌이 이렇게 생기니까 소맷돌이죠 다음 삼국사기에서 백제의 미술을 원조왕 15년, BC4년에 신작궁시를 했는데 거미불로 화위불치했다라고 쓰여진 말은 참 한국인의 마음을 가장 대변해 주는 한국의 미학을 김부식이 역시 대문장가 문장가예요 저게 저러한 내용으로 쓴 건 많아요 근데 문자 8글자를 딱 저렇게 쓴 건 아직까지 난 김부식이 어디서 칸인과 했나 그거 조사를 했는데 아직 칸인과 한 흔적은 수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이 산사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송강사 증축하기 전 모습에 이게 산사의 모습이지 다음 강진 무이사처럼 조용한 때는 이렇게 조용해요 주변이 조용하잖아요 산자락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해요 다음 근데 내소사는 우리나라 건축은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는 일이 없거든요 차근차근 양파껍질 벗기듯이 들어가는데 일주문 있는 데부터가 건축입니다 건축하고 건물은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냐고 그러면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요 건물은 빌딩이고 건축은 아키텍처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럴 듯한가 봐 들어가는 진입로 그 자체가 속세와 성역을 갈라주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입니다 딱 들어가면 다음 이와 같이 전나무 숲길을 800m를 가야죠 그리고 송강사고 해인사고 진입로가 예쁘죠 건물만 몰아가는 사람은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집이 작으니 어쩌냐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죠 다음 그래서 능가산 봉우리가 저렇게 강하니까 팔짝 지붕이고 그것도 축대 위에다 올라서 가지고서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걸맞으려고 하니까 창살문양이 다음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방연속문이 창살문이가 여덟 가지로 쫙 펼쳐지죠 이건 화이불치겠죠 그렇죠? 거미불루가 아니라 화이불치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이번 책 표지로 쓴 쌍사자 석등 저거는 저걸 표지로 쓰려고 여기를 우정 답사기를 썼어요 내가 사실은 얼마나 멋있어요 황매산의 봉우리가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하도 여러 번 가니까 저렇게 광선 좋은 때를 나는 한 번은 만나는 거예요 사진작가가 한 번 갔을 때 그날 날씨 충충하면 저렇게 찍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문화유산이 가끔가다 나한테 백을 쓰는 것 같아 책에 잘 써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오돈비도 싹 깨우선 이렇게 사진 찍게도 해주고 기왕에 쓰는 거 잘 보이게 해주려고 그냥 메이크업하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쌍사자 석등 오롯하게 딱 서 있기 때문에 저 모든 거가 다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참 멋있는 게 이 돌계단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들이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몸을 숙이게 만들어놔요 만세로 밑으로 이렇게 기어들어가게 만들든지 관촉사의 해탈문이라고 기냥 갔다 머리 밖에 만들든지 개심사의 영지에 있는 외나무 다리는 뒤뚝 맞은 사람은 가지도 못해요 그 옆으로 빠져 여기는 다음 이와 같이 싹 기울기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뭐라고 썼더라 발 뒤꿈치를 허공에 매달고 다섯 계단으로 올라야 뭐 그렇게 썼을 거야 여섯 계단이구나 여섯 계단으로 올라요 그런데 저 곡선이 너무 아름다운데 저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포항공대 교수가 토목공학 연수회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놓고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영암사터의 돌계단은 쌓인 십이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쓰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답사기에 그렇게 썼어요 다음 금강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산에 세 사람 들어갈 세 사람 들어가는 암자 하나 설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화려한 곳에 구스타프 아돌프 육세가 1926년에 금강산에 우리나라에 신혼여행 왔어요 와가지고서 금강산을 보고 나서 쓴 글이 하느님이 천지 창조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면 금강산 만드는 데만 하루 썼겠다고 그런 곳인데 보덕굴 다음 이렇게 바지랑대 위에 하슬하슬하게 해서 고은 선생님이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진 찍을 때 사람을 넣는 거는 저 사람이 있어야 스케일이 보이니까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 선생님은 내가 먼저 가게 해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면 저는 그 나의 이 꽁수는 모르고 진정성으로만 가서 이렇게 다 할 거야 항상 아슬아슬해서 쇠줄을 이렇게 반도매듯이 이렇게 매놨는데 한옥의 지붕은 제 아무리 기결부로 해도 네 가지뿐이 안 돼요 그게 다 있어요 눈썹 지붕, 팔짝 지붕,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우리나라 석탑처럼 1층은 상큼하게 올라오고 착착 체감이 돼 있어요 멀리서 보면 3층 집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저 아래로 내려가면 세 사람 들어가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음 부석사 다음 무량수전보다는 다음 에서 보는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 보는 아름다움이 그게 최순우 선생의 명문 에세이에 나오는 그거죠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기대서서 멀어져가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며 사무치는 마음으로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로 이곳을 점지해서 우리에게 이 시원한 눈맛을 가르쳐준 위대한 한국인 대안목의 소유자 그분의 이름은 의상대사이다 이게 12년 전 국어 수능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부석사가 세계에서 제일 넓은 정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게 다 이 사람들은 이걸 정원이라는 개념에서 여기다 딱 지었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서남사로 가는 길인데 그거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진짜 책 안 살지 몰라 여기까지만 하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